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출근길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c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려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도에 그쳐 평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현재 기온 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안덕과 남원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서귀포 5도, 안덕 3도로 전망됩니다. 동부지역의 오늘 낮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산지에는 대설뜩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산간 이상도로에는 미끄럽고 결빈 구간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까지 북서부 중산강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